LG전자가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을 확대하며 국내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을 본격 공략합니다. 게이머들은 풍부하고 섬세한 색표현, 화면 잔상현상을 최소화하는 빠른 응답속도 등을 갖춘 게이밍 모니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LG 울트라기어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은 세계 최초로 IPS 패널의 1ms 응답속도를 갖췄습니다. 이 제품은 IPS 패널의 나노미터 단위 미세입자를 활용한 나노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나노 픽셀 단위에서 색상을 정확하게 구현해 보다 정교한 색표현이 가능합니다. 시야각도 넓어 사용자가 측면에서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노 IPS 디스플레이는 구현할 수 있는 색 영역도 넓기로 유명합니다.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또한 1ms 응답속도를 지원합니다. 응답속도가 빠를수록 각 화소의 색상 및 명암 변화가 빠르고 정확해 화면 잔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콘텐츠를 보다 정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1초에 144장의 화면을 구현해 빠른 움직임의 게임도 부드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사의 지싱크 호환 기능도 지원합니다. 지싱크 호환 기능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때 모니터에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과 버벅거림을 없애줘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최고의 게임 환경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LG전자는 전했습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12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본격 판매합니다. 제품 추락가는 79만 9천원입니다.